자, 요진보까지 얻었으니까 이번엔 계속 스토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가제스 산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아마 무슨 유적인데 자나르 칸르 유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완전 암벽등반이네 이거 뭐야 응? 알겠습니다 으아 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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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己を犠牲にしてもらうか? 者ども、道を明け! 召喚師言うのよ。汝の思いは鋼より堅い。 論ぞの強者が束になろうと汝の意思は曲がらぬであろう。 誠、見事な覚悟である。 行くがよい。レイホーガガゼトは何人らを受け入れようぞ。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召喚師言うの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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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クトをこのまま。 召喚師言うのよ。 召喚師言うのよ。 それぞれのチルを使うのよ。 召喚師言うのよ。 지금 비공정 타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치료무기 같은거 얻는거는 뭐 배틀 훈련장 훈련 훈련장에서 이게 얻는건가요 혹시 아 그래요 이게 난이도가 이게 올라가니까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으흐흐흐 ゆうな、強くなったわね。 強いのかな。すごく必死になってる。そんな気しないか。 だから強いのよ、あの子は。ちゃんと前に進んでる。 弱い人が必死になっても自分を追い詰めて壊すだけ。ちゃんと前に進めるのも強いから。 決定的だな。 何がさ。 エヴォとあげている。まだマイカが抑えているが、遠からず崩壊が始まるな。 そういうの。俺どうでもいいな。 お前はスピラのものではないからな。 純粋に教えを信じていた者にとっては、苦しい時代が始まるかもしれん。 ヴィランとエンケが消えた。 なんか企んでそうだよな。ま、大丈夫だって。 ヴィランはロンゾ一の勇士。エンケも侮れない強者だ。 うん。確かに素敵だな。 それでも決まりは勝ちなければならない。 あと少し。 エネ。 エヴォとエナの言葉を召喚しながら、一つ一つ胸に響い、声も体も小さくて、その志はガガゼトの頂きまで届くであろう。 음.. 얘가 그 누가 뿌렸다는 건 여기서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애가 키마리에 뿔을 뿌려트렸다는 얘긴데 음.. 아직도 안전한다고? 상관시와 도우스 가아도 못 도우스 키마리와 도우사 나이 키마리와 론조 노즈라 요거시 론조 노시 메오 스테다モノ 이즀석 오스테에 온야마 모 스테다 지이사이 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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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테이 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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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키마리 혼자서? 혼자서 싸우나? 음.. 아.. 혼자서 싸우네 아우 화면이 약하네 썬더는 강하고 자 그렇죠 어어 태클 음 자 용검으로 해서 얻죠 지금 얘 태클 어 안 얻어지네 서카브레스 태클 아까 태클이었죠 아쿠아브레스 죽음의 선고도 있고 서카브레스도 있고 음 음 태클 음 잠깐만요 아이템에서 하이포션 아니다 아 엑스포 주십시오 아 저 노랑머리 노랑머리 다 태클을 볼 수가 있는데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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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썬더는 뭐 방어가 되니까 엑스포 아하 엑스포 엑스포 나도 마이티가 드 쓴다 자아 가드걸 오케 블리자드 가드 으흥 태클 걸어? 와아씨 으으으으으음 자 흡수를 하죠 화이트 윈드 서카브레스 아니아니야 아쿠알브레스는 얻었고 태클 30 50 그러면 하이포션을 써줄까요? 노란놈을 때리죠 아니다 자 자 히스트 아쿠아버레스 아쿠아버레스 자 자 화염 쓰죠? 자 저 빨.. 저 회색놈을 먼저 치죠 허 얘는 끝났고 버서크? 자 용범에서 버서크 얻었죠 태클? 안되겠다 레이게이님 얻어주시구요 그럼 기술은 한.. 다섯가지 정도는 흡수는 한 것 같아요 리턴 스피어, 프렌드 스피어 오우 레이홉 가가제 도요 비 란을 맡으셨지만 하에 아르 나마에로 쓰여요 흐흐흐 맞아 시카토 오오오오 가가제 도요 그 이름은 김아리 론조 나리 고마워 온야마는 김아리의 강함을 잊지 김아리의 강함을 잊지 김아리의 강함을 받을 수 있음 삼칸 지인으로는 론조가 죽이때내는 진짜? 이 일일은 김아리의 즈옥을 받았다 償いだ。召喚士の後ろから来る敵は、我らが倒す。 リウナの前に立つ敵は、ヒバリが倒す。 お前ほど恵まれた召喚士はいな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前の像が出来たら、ロンゾが磨いてやる。 はい。でも、私は反逆者ですから、きっと像は作ってもらえません。 ならば、ロンゾが作る。 立派な角をつけてやる。 はい。お願いします。 ユーナの像を見上げたいと思った。 ユーナと一緒にさ。 上がるかよ。 アイテム。 アイテムヌナ。 、キムウスを跳べてるのは 、グルフの演出なんですか? 、内装でチーズ。 ここで、サイブを込もうね。 、ステープは buenaslahがない。 、ティダ、ティダ、アイテム。 、 Fahr散を食べてこけど。 상대가 있나? 여기에? 어휴 저 윗치! 아휴 어휴 갑자기 좋아졌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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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자아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쓰읍 아 나 얘네들은 싫어어 자 세번 공격받으면 좌폭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얘때면 안돼 아 여기 상자가 보이는구나 메가포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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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토망가죠 아아 여기서 제가 피보는게 몇번있어가지구 이게 뭘까요? 가드의 무덤 자 얘는 마법이 안통하고 관통물약 이유요 얘는 훔치기 아니다 붕마법 빠이러스까 아 파이어도 안 먹혀 얼음 지대인데 이게 오케이 자 뉴크로 바꾸고 훔치기로 해서 척 하나 없애고 블리자라 쓸까 자 하이포션으로 미루 피 채우고 나 살고 봐야죠 야이씨 자 그럼 얘 바꾸 볼게요 티다로 바꾸고 아니다 이글홍님 어서오시고요 아이고 관통 관통이면 예이텐데 피하고 자 자 그럼 키말이 나와서 야 또 잠들었어 아이씨 야 아론만 공격하다니 이런 피해 오케잇 오케잇 잘 피하네 자 아이템 다시 자 돌아서 선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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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찌 이런 시야대포 불속성에 약하다 아아 얘는 그냥 평타처로도 많이 그러니까 파이어 자 누루 나와서 예 흑마법 거의 두세방은 끝날거같애 얘 아이고 혼돈 걸렸네 혼돈 헛 혼돈 걸렸어 아이고 아파라 자 혼돈 아 뉴크 뉴크 나와야지 흑흑흑 아 풀렸다 이제 얘 아론은 풀렸어요 에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거같애요 아 왜 얘네들 계속 뭐하는거야 하아 아씨 다 혼랑걸렸네 아아 왜 차례가 왜 안였나 했다 아씨 뉴크가 나와야될거같은데 이거는 진짜 얘는 도망가야될거같애 안되겠다 아아 자 로드할게요 예 예 예 예상대로 아까 등산노우에서 자동조장 됐으니까 계속 이동하도록 하죠 여기 상 응 응 응 응 아 또 이걸 들어야 돼 아아씨 그러니 얌우 리 이으 아 이리 여주요 이리 어이 아 아멘 아... 후딱 넘어가도록 합시다 얘 넘어가 지겠죠 자 멤버 바꿔요 여기서 배틀멤버를 티다? 아론? 루루? 아론 대신에 뉴크로 바꾸고 후딱 가죠 후딱 아 또 얘네들이야 자 수유탄 도망가 이게 선제공격 당하면은 진짜 속속 무책일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아까전처럼 아 왜 염속성 아수라? 염속성 예 그럴 것 같아요 자 스피어 이벤트 씬부터 보고 자 스피어보드 작업정 하죠 지금 일곱칸 이동할 수 있고 딜레이버스터 자 이동을 하죠 자 파워 공격 올리고 어빌리티 하나 올리고 어빌리티 하나 올리고 또 이동을 해서 회피 자 명중도 올리고 다음 아론 아론 아론도 이동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지 아녜아녜 일단 여기까지 가가지고 회피 올리고 어빌리티 또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빼고 빼고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방어 공격 그리고 피 200 200 올리고 티 다 됐고 류크 여기 가면은 피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마력 마력도 5종 올리고 자 루루도 자 워터가 썬더가 그리버님 어서오시구요 자 유나도 이동해가지고 잠깐 뭘 올릴까 여기도 갈 수는 있긴 한데 레벨 레벨 3스피어 있나 없구나 여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프로테스 하나 이수하고 키마리 이동 여기가 아마 마력 마력은 이거는 좀 그렇고 레벨 3, 4스피어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될 것 같은데 네 자 명중 올리고 방어 올리고 한 칸만 더 이동합시다 왁카 왁카 8칸 갈 수 있는 데는 블라인버스터 오케이 아 그래요? 키스피어 나와요? 아유 정보 감사합니다 어 이제 5칸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어 드레인 어빌리티 하나 쓰고 영중 올리고 이동 두 칸도 갈 수 있는데 피통 올릴까? 자 자 HP 올리고 자 어디 그러면 여기서 공격 올리고 해피 하나 올리고 아론 티다 뉴크 유나 키마리 자 작업은 끝났어요 아이템으로 포션 작업하고 2600 오케이 갑시다 이야 선제공격은 이건 아니다 솔직히 앨베드 회복략 쓰죠 이야 알베드 회복략 쓰죠 알베드 회복략 쓰죠 도망가는게 상책이에요 선대공격 찬스 선대공격 찬스 자 슈탄 던져볼까요 3500 7100 7100 아니다 유나 소 유나 나와가지고 소환수 쓰죠 요진보 한번 써볼까? 파이가 배웠어요 근데 요진보 한번 심심해서 한번 써봐야되겠어요 어떤거 한번 봅시다 요진보 요진보 어어 쓰읍 강아지하고 또 무사하고 지구라기 돈 내야되? 한 5,000원 써봅시다 하 동조 흐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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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아 야아이이 이거는 추 흐흐흑 킹 참마도 야 요진보는 완전히 돈주고 그거네 아 그냥 갈라진거네 이쪽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술탄을 먼저 자 그러면 티다가 나와가지고 헤이스트를 써볼까요 썬더가 하고 워터가 했는데 파이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즉사 오케이 죽었어 포션에다가 슈탄 울트라 포션 만 남았네 만 어 언제 레니메이드님이 언제 보셨지 5천 남았죠 그럼 2천 남았어요 알베드 회복략 그대로네 1천 생명의 셈 생명의 셈 음흠 좋아좋아좋아 루크네 왠지 왠지 어 아 루크다 좋아 완전 루크네 알베드 회복략 헤이스트 루크한테 써주고 전격 어우씨 자아 또 훔칩시다 아 이거 나오면 땡큐지 땡큐 어우 훔치기 짱 어우 로버스 어우 오케이 그러면 누루에서 한 칸 이동해가지고 타이가 하고 블리자가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 자 HP도 올려주고 그러면 또 이동하려면은 아마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다른 데스 데스하고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가서 충분히 더 배울 수가 있고 오케이 오케이 자아 브리스카의 스피어를 발견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아론도 여깄다 아 저게 너무 즐거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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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сохран한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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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ewna 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 것은 유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기고 싶어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응원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아벌, 정벌? 습득했죠 여기가 없고 여기로 못가고 내려가서 선제공격 찬스 오, 그럼 루크가 유리하지 훔쳐 헤이스트 예, 맞아요 오버드라이브 B가 좀 하나 더 나오니까 자, 파이가 써 갓 시리즈는 다 얻었어요 이제 갓 시리즈는 다 얻었어요 이제 갓 시리즈는 다 얻었어요 이제 아, 성수 자, 훔치기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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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의 마석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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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yer 아..뭐냐.. 329? 아..그냥 고격 안되는구나 아..뭐냐.. 329? 아..그냥 고격 안되는구나 아..그냥 고격 안되는구나 자아..그러면.. 수류탄? 파이가 아르고노트님 어서오시구요 5400? 이야..이거는 좀.. 시약기관총? 누구한테 혼란이다 아아.. 독..석화 혼란? 만능약 좋아 그러면.. 도망갑시다 그냥 에휴 자 이동 여기 아까 거기고 어.. 어.. 뭐있다 윽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왜 인카운터야 여기서 철갑 수류탄 관통이면은 키마리가 나와줘야죠 키마리 어 안통하네 티다 나와서 도망갑시다 메가포션 하나 쓰고 어 응? 이 땅에 삶을 잃어버렸다 이 땅에 삶을 잃어버렸다 이 땅에 삶을 잃어버렸다 왜? 다른 땅에 삶을 잃어버렸다 이 땅에 삶을 잃어버렸다 이 땅에 삶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화목한 것이 기억나 아니에요 자 이동 한 번 더 안되는구나 올라갑시다 선대공격 찬스 넘어가자 김 MB 누구음실까 생명의 샘 어우 두방 또 씨앗대포야 아이고 도망갑시다 아 여기도 뭐 숨겨진 아 이게 있구나 야 얘는 안되겠다 번개에 맞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수호의 팔찌 완전 서커 완전 독 엠피는 아니다 솔직히 아 이건 훔치기로 안통해요 아우씨 아프다 아우씨 일로 내려가야죠 이제 히다 도망가 아 또 걸리네 아 저 손재공격 아우씨 아 이거 위험한데 해독제 어 어 상인 나왔죠 상인 나왔어 상인에서 아까 초포님이 성수를 많이 사가라고 조언을 했으니까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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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15 정비하고... 아니고 아니고 셀링? 테트라 실드 아니고 아니고 마법 부스터? 샤보 10? 15 트라이덴트 트라이덴트 약의 지식? 시체반지 샀고 멀티가드 자, 아이템에서 뭐 사라고 했는데... 아, 성수! 해독제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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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다사 다사 자, 내려가 봅시다 이쪽이네요 자, 개조를 해봅시다, 개조 그리고... 얘는 안되고... 플라나티미 이거 말고... 여기서 개조를 하면 마법 13%인데... 히스피어, 아이구... 쯧... 간...파 뭐... 성수? 성수? 파워체인저 말고, 매직 반격? AP 2배? 2배? 얘는 아니고 카기로이 말고, 할버트? 히맥이요? 곰통이능 어서오시고요 목촌의 장갑에서 HP 엘릭서 5개가 필요하는구나 히맥이요? 시체반직? 히맥이요? 멀티가드에서 뭐를 봐야되는데 히맥이요? 음... 아니다아니다아니다 HP 20? 아니다 에일리언군님 어서오시고요 소환수에서 성장을 시킬까요? 요진보 바하무트? 백을 올려? 히맥이요 이천 익시온 이천 천사백 천오백 바이파레? 자, 이프리트에서 여기서 보면은 라이브라? 어메이ISE? 어레이즈? 워터라 바이가 흐음 비필 stere 익시온은 여기서 워터락 어둠의 맛석이 없군요 지금 시비는 아 시비 같은 경우에는 퓨스 전용으로만 나와가지고 지금 리마스터만 나왔거든요 현재 그럼 아직은 안해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성장을 할까요 그러면 한 2000까지는 올리죠 예 스팀판으로 있어요 10하고 10x2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거 엑스박스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있나? 꺾는 길에 자 그러면 그냥 도망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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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있다 있다 상자 있다 오케이 두개나 있어 가격은 저렴한 편이에요 가격 같은 경우는 잠시만 있네요 가격 보여드리죠 잠시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편집하면 되니까 하리나테드가 산거라 지금 정상가는 32,000원 정도 해요 32,000원 100,000원 30,000원 20,000원 퓨스 10,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예, 이게 합본이라 올라가볼까요? 해독제 자, 도망갑시다 그렇죠 여태까지 이게 팝판 시리즈 PC판으로 나온거 보면은 나온거 보면은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15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들과 싸우는 좀 불리하니까 여기로 갈 수 있나? 아, 못 가는구나 자 7탄은 그냥 훔치시다 나머지는 도망가고 그렇죠, 15같은 경우에는 나온지 얼마 안됐고 개인적으로는 뭐 7탄 리메이크판이 이제 개발중이라고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케이 얘는 싸울만 하죠 검기 에너지 레인 저도 그런 바램입니다 하하 어후 어우 어으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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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스윙 뭐 자리만 공험만 차지하고 그거 함려면 PC 로 연결해서 하려면은 뭐 캡쳐보드 같은 것도 사고 해야 되니까 음... 아까 밑에는 거기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음... 세이브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얘는? 어? 기압 들어갔어? 어? 오케이 흑마법에서 블리자가 사천 에이... 아니다 철갑 슈트는 쓸까? 근데 게임을 많이 사봤자 뭐라고 해야될까? 많긴 많은데 게임을 많이 사봤자 그거 뭐야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고 혼란 음... 만능약 어디갔냐아 만능약 PS2 아 PS2도 요즘 명작 게임 많이 있죠 이게 어? 스피드& 히트& 힝 그쵸 그쵸 아이고 엑스포션 써야되겠다 썬더가? 예 워낙 우려먹은게 좀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돈을 던져볼까요? 그저 세븐하고 텐이 명작이니까 파탄은 좀 어중간하고 10-2는 진짜 후속작이긴 하지만 소문으로는 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좀 그래서 자 저장을 할게요 자동으로 피가 차여져있고 올라갑시다 네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죠 그거 뭐야 레벨 개념이 이게 부활이 됐다고 하니까 네 엄청나요 진짜 몰이 자 여기 또 산 줄턱이죠 지금 놀궈닐 자아 crystall Oak..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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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かってるよ。 わたし、なんも思いつかない。 俺もだ。 どうしよう。 何とかなる。今の俺たちは何も知らない。 このままじゃ、ユーナを助けられないけど。 ザダルカンドへ行こう。 行けば何かわかるって。 きっと、そこから始まるんだ。 へえー。 ふん? 今、頼れるエースって感じしたよ。 ザダルカンドエーブスのエース。 最初から言ってんだろ? ふん。 ふん。 あー! ぼや。 あーちょっと。 ジェクとの息子だ。 リュック、先に行ってアーロンに伝えろ。 一人で戦う気? あー! いいから行けって! あー、シムウオーが出る手が出てきてるのが。 あー、シムウオーが出る。 死の安息に沈めない。 あー! 失敗してんじゃねーよ! 発光をつけるな。 ザダルカンドエーブスのエースに出る。 ノザダルカンドエーブスに出る。 ゆうな! 異界送りか。 そのまま、ロンゾの生き残りに伝えたいことがある。 実に、実に勇敢な一族だった。 私の行く手を阻んで、捨て身で挑みかかり、 一人、また一人。 色々好きなので、 人気を満ちることができる。 時間が終わった。 何を言いたいのです。 世の人を死んだ時、 自分が死んだ後、 都なった時、 彼らが死の罪線に捕らわれ。 苦ををしむことができる。 신이 되려고 일부러 저렇게 꾸몄구만 이거 멸망의 창 그냥 뭐냐 뭐 걸린거냐 어레이즈 뭐야 이거 황강기가 콤비네이션을 막아라 뭘까요 훔쳐봅시다 일단 엘릭서 자 헤이스트 뉴크한테 이제 헤이스트 먼저 써주고 바보를 수 있는 어서오시구요 설마 미스오케이 아 밑에도 있구나 뭐쓴거야 아 다 해제됐구나 솔직히 레이블라는거는 있잖아요 제가 스타크래프트2 할 때 거기서 이름 따온거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 중의 하나거든요 자 블리자가 썬더 아 황강기구나 아 오케이 썬더 가십시다 오케이 음 음 자 행운 누구한테 쓰냐 교격 weiß 흐으 으에에에에 야 점멸됐다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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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겨으 nah